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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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신기하다! 진짜 이거 여행비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를 여행으로 오긴 하지. 우리는 사는 거니까. 이제 되게 오래됐지? 너네도 벌써 1년이지 않니? 1년 2개월. 이 야자에서 입고 하니까 이게 카메라로 보니까 더 외국같이. 진짜 외국이 같긴 한데? 내 저번에 그랬잖아. 말레이시아는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외국이 아니야. 이제 살짝 뭐라고 그러지? 그냥 우리나라처럼 느껴질 정도로 별 그게 없어. 가득이 없어요? 어. 오늘 날씨 좋다. 도자기 빚기 좋은 날이네. 여기 근데 어떻게 올라가지? 여기 2층. 여기로 올라가시면 될 것 같지 않아? 맞나? 가보자. 돌길 것 같아. 느낌상은. 이제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돌리는 거니? 기대된다. 오 이쁘다 뒷모습이 참. 아 이쁘다 뒷모습이 참. 아 이쁘다. 아 이케. 아 이케. 오 귀엽다. 우와. 이런 거 다 만들나봐. 응 이쁘다. 그 내가 페이스북에서 보여준 것들 귀엽지 않아? 아로마 캔들. 이쁘다. 아로마 캔들. 안녕하이 거야? 아로마 캔들. 아 이쁘다. 나 아까 캔들 입으니까, 이 모터 입었는데, 이 모터 입었는데, 이 모터 다리니까. 그리고 너무 야하다.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앞치마. 안녕하십니까 간식 みんな 주꾸만은 예상에 미쳐먹을 수 있는 돈을疼 수 있죠 고기를 불구하고 영광을 fool줄 수 없죠 잘 수습해봐 이따 강사님을 기다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참 맘에 안 든다 내가 씻어 안 된 거 뭔 일이야? 씻어도 씻어도 흑이 아 토토로우다 귀여워 아 토토로우다 손 씻고 왔고 저번에 구운 도자기를 드디어 받았어요 원래 방문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가져올 수 있는데 이거는 친구꺼인가봐요 통채로 친구꺼는 내가 포장을 뜯어졌으니까 그대로 가방 안에 넣고 친구가 배달을 어레인지하면 가져가면 될 거 같아요 짠 제꺼는 이렇게 두 개 컵 두 개랑 솔사 두 개를 만들었는데 어떤지 잘 알겠어요 원래 35일 정도면 온다고 했는데 지금 풀 락다운 때문에 길어져가지고 한 40일 조금 넘게 걸려서 받은 거 같아서 얼마나 꽁꽁 짜는 거야 제가 컵 두 개 만들었거든요 사이즈 비슷하게 나왔어요 아 이런 찌그러진 미가 있네요 보이나? 내가 빚어서 그냥 살짝 어 꼈어 어떡해 아 됐다 음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한데 이렇게 똑같은 컵을 만들려고 했는데 실력 부족으로 이렇게 이렇게 찌그러져서 마음이 아프다 말레이시아에도 이렇게 액티비티가 있다는 거 근데 참 다 알아서 찾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자기도 관련해서 많은 그런 클래스 레슨이 있는데 이렇게 휠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을 이렇게 돌려서 하는 게 제일 비싸고 이제 아니면 이렇게 색칠하는 그런 거 하는 것도 있고 굶는 거 배우는 것도 있고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많이 껴지고 있어 짠 이거는 종기? 혹은 이렇게 컵받침? 이렇게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손톱을 길게 가가지고 얘를 찢어먹은 거예요 근데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하나를 다시 빚을 시간이 없어서 그냥 위를 자르고 이렇게 쏠쏠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바로 구운 거라 그런가? 이거는 크랙이 같네요 그래도 이렇게 컵 아래 스윽 이렇게 되어있는 게 또 나름 미가 있네요 이거는 조금 크랙이 갔어요 택치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거기서 해주세요 그래서 준비됐다고 연락이 와서 했고 아 이거 찌그러진 거 너무 마음이 아프다 네 구운 거라서 아래 하트 쓸 수 있는가? 안에 살짝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보이세요? 완벽하지 않은 그런 좀 허당미가 있기는 한데 맘에 듭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